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요 또 이렇게 유명한 스타분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 한참 어린데 너무 존경스러운 언니같은 동생 선배같은 동생 선배죠 엄연하게 그래서 함께 모였는데요 정말 이야기를 끝없이 끝없이 끝없는 여자이야기 육아이야기 막 이런걸로 이야기꽃을 활짝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좀 주제를 다뤄볼게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공통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좀 차이점이 있을지 그걸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공통점 혹시 하나 생각한게 있어요 저는 지금 어 학부모로서 생각이 난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무료교육 받는게 생각이 납니다 오오 근데요 네 근데요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료교육이면은 무조건 무료교육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학교가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먹이냐면은 명량과를 따져가면서 이거를 먹으면 애들이 성장이 좋고 나쁜걸 따져가면서 이게 굽식이 들어가는데 북한에서는 굽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또로 사가잖아요 변또로 사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행동이나 말로 일치하다면은 북한에서는 말만 무료의무교육인데 학교가면 뭐해요 농촌전투 보당내라 토끼가 쭉 내라 아니 그 전투는 원래 어른들이 해야 되는거 아닌가 근데 왜 우리까지 끌려다니지 말이 안 되는게 이게 노동착취요 이거는 북한에는 엄연하게 진짜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은 이게 범위 되면은 애들이 뭐하는지 아세요 농촌에 가가지고요 풀뚝기 하고 있어요 풀뚝기 그렇죠 오늘 또 많이 갔죠 많이 갔죠 저는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가본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언니는 많이 가봤을거 같애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언니는 학교 다니잖아요 아니 근데 안 다녀야 되면서 어떻게 알아요 주변에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농촌전투를 가게 근데 부러웠어요 근데 그게 나도 농촌전투를 한거를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왜 안갔어요 안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말이 무료의무교육인데 모닥내라 토끼가죽내라 모닥이 뭐예요 모닥 몰라요 못 아 못 망치 못 그거 모닥 응 그걸 모닥이라 그러구나 토끼가죽내라 이거 내라 목기살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게 감당이 안되니까 그런걸 안내면은 선생님께서 압박질을 낼 때까지 뭐라게요 그렇죠 아니 당장 아침에 지금 먹을게 없고 정신 먹을게 없고 저녁에 먹을게 없는 그런걸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를 그냥 안 나간거죠 근데 사실 여기 사람들한테 한국분들한테 내가 당장 아침 끼니 끓일게 없다고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는거 같은데요 그냥 집구석이라고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 서발막대기 휘둘려도 걸칠게 없는거야 근데 그 개념을 잘 몰라요 그만큼 집에 텅 비었다는거죠 겪어보지 않은건 몰라 근데 이거 북한에서는 예전에 내가 북한에서 그때 제가 탈북했을 때 그때 2000년도 시대 때는 진짜 못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잘사는 분들도 있었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량진이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훅수적이기 때문에 많이 못살았던거죠 그래서 한 끼 먹기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다닌조차도 저한테 사치였고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말이 의미교육이지만 내라는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안내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선생님이 낼 때까지 뭐라고 하고 선생님이 대놓고 왕따시켜요 선생님이 왕따시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왕따시키잖아요 근데 북한은 달라요 선생님이 애를 왕따시켜요 그렇죠 뭔가 잘사는 집애들한테는 엄청 잘해줍니다 못산 집애들은 이게 볼 속에 눈빛 자체도 틀리고 행동 자체가 틀려요 뽑아버리지 그냥 아주 그렇죠 때려 이게 진짜 남이나 북이나 똑같이 의무교육제도라고 하는데 난 참 어이가 없었던게 맨날 그런거에요 그 아래쪽엔 또 그런게 아 모따기를 내라고 모따기 못질하는거 토끼가 좀 안내봤어요? 내봤지요 맨날 토끼를 키워가지고 북한사람들이 토끼를 키우는 게 단 한가지 밖에 없어요 그거를 고기는 먹고 토끼를 키워가지고 고기는 먹어요 그리고 가죽은 나라에 바치는거에요 그게 당의 방침이었던거에요 북한에서 사실은 무조건 내야 되는거에요 풀과 고기를 바꾸라가 그때 그때부터 다 유행됐던거에요 사실은 왜냐면 고기는 먹고 가죽은 바쳐서 어디로 가냐 인민군대 아저씨들 추운데 전조선을 지키고 있는데 털로 뭘 안하겠고 슈트를 해준다는거에요 하... 여기서 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것도 선전교육이에요 토끼가죠내랄때 무조건 또 그렇게 토끼가죽내라 이런 말을 안합니다 우리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겨울에 엄청 막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다 요렇게 또 선전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애들은 안돼 그러니까 토끼가죽은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안 내면은 그냥 반동인거에요 그래서 반동치도를 받죠 거의 안 반동인거지 이게 그때는 중학교 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또 그런게 이루어지냐면요 대학도 사실은 대한민국은 등록금 몇 백만원씩 천만원 가까이에 따박따박 내야 되잖아요 북한은 등록금 없어요 어 북한 대학이 등록금이 없어 좋네요 좋은거 같지 네 되게 좋은거 같지 이게 합리적이지 않게 바로 여기 있는거에요 그래서 어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그 이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오 김주성쌤이랑 옛날에 일본에서 왜 가셨는지 알아 이거 북한으로 원래 일본에 사셨었잖아 네 그분들께서 일본에서 되게 많이 갔어요 저 청년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어버이의 품은 김일성종합대학 열려있는 이 꽃때문으로 당신들 무료로 다 공부시켜주니까 당장 오세요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에서 제 일본 그분들을 또 이렇게 끌어들인거에요 그래서 온 다음에 아예 뭐에요 올가미를 비끄러 매 놨죠 뭐로 감시 대상으로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김일성종합대학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하지만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는 실제로 그랬어요 네 뭐 그 김일성의 유화작품 같은 것을 이제 불살라버리고 그 유화를 그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이 잘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불살라버리고 반동들이 검출이 된거지 그래서 그걸 아예 그 불이 달리지 않는 그 모자이크를 갖다 해놓는거에요 그리고 유화를 하게 되면 계속 눈비에 젖게 되면 또 다시 색바래 그러면 저거잖아 그래서 영생 거기에 이제 모자이크를 하는거에요 그거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지금 달러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이게 이빨부터 눈 안경과 이거 섬세하잖아 사실 모자이크 모자이크 요만한거 유리같다 네 촘촘히 들이받는데 그거를 우리가 근데 돈이 없는 애들은 진짜 나가서 차도를 있잖아요 일일이 망치를 깨가지고 체질 해가지고 고르게 발라가지고 딱 그 규격이 있었어요 그때 0.5부터 0.7까지 사이즈 같다고 오만한 있었는데 그거를 저도 깼어요 왜냐면 집에가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다니래? 막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가겠다고 너 군대나 갔으면 나한테 이런 피해도 주지 않지 않냐 어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 시험을 치러 갔다 아버지한테 목덜미에 끌려서 군사동원부에 갔었는데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바꿔야돼 대학에 가면 지금 다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모니터 컴퓨터가 있잖아 근데 저게 낡아가지고 바꿔야된다 교체해야 된다 근데 학생들이 하는거야 왜? 아무튼 그걸 해야돼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문용어로 세부담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분할을 해서 이제 부담을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침으로 교육청에서 중앙교육청 도시군교육청에서 그걸 싹 다 없애버려요 야 왜 세부담을 시키냐 힘들다 이걸 함에도 불구하게도 이게 안 시키면 안돼 그럼 거기가 유난하게 돌아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걸 시켜서 10명 학급이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처럼 뭐 예를 들어 토끼가죽인데 우리는 토끼가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씩 내야 돼 근데 내가 못 냈어 그럼 우정이라는 게 사람들 간에 분명히 존재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 대신에 내가 내줄 수 있어 이래가지고 다 같이 그럼 n분의 2를 했던 걸 4목재 몇 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난히 넘어갔어요 조금 이따 이놈의 문틀은 왜 또 부서지고 망가지고 낡고 학교의 문틀이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책상의자 또 우리가 합니다 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할 점마다 무조건 야 이거 우리 세부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도 또 못 내 이때도 또 못 내 이때도 또 못 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요 한 번 두 번까지 괜찮아요 세 번째까지 내가 밥 사는 자리에 얌체처럼 얻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장내주죠 그다음에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냥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대학에서도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왕따가 되버리는 거 왕따 북한에 왕따가 없다고요 천만에 더 심각하지 나라가 못 살면 못 살수록 어디나 존재하는 거 같아요 특히 북한은 빈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오늘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북한의 의무교육은 말로 하는 의무교육이고요 솔직히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 학교에서 모든 게 솔직히 아까 언니가 얘기했는데 뭔가 학교에 문틀이 나갔거나 문틀이 부셔졌거나 문이 부셔졌다 칠판이 잘못 이거는 학생들에게 다 부담이 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오늘 문틀이 망가졌어 돈을 얼마 얼마 내 한 명 한 명한테 얼마씩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또 진짜 진희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묘하게 의뢰를 해도 되지만 우리끼리 해결하자 자체 해결하자 이걸 갖다가 자력갱생이라고 합니다 자아 그러니까 우기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냥 자체로 자체 자력갱생 우리 뭐 거기에 또 포함할 게 뭡니까 뭡니까 장군님 무조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유명무실의 이런 의무교육제도가 남한과 북한의 공통적이면서 차이점은 너무나도 공통적 말이 공통적인데요 실행에서 그러니까 실행은 우리나라가 하는 거고 북한에서는 말 말하는 거 네 그냥 공통적 가치는 써놨지만 분명히 가치를 써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행이고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실행을 하는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냥 그냥 학생이 가면 있어요 학생이 부모가 그냥 죄지 부모 가는거죠 학생이 못하면 아니 학생이 못하는게 그냥 부모가 그냥 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냥 기름을 짜네요 기름을 아주 중요한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이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북한에서는 선생님들이 월급이 없습니다 네 있어요 있는데 쌀 1kg 밖에 안 돼요 쌀 1kg 가지고 한달살래요 못삽니다 그래서 북한 선생님들은요 학생들 때문에 살잖아요 뇌물 그렇죠 뇌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김일성 연봉이라고 해야죠 연봉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15년 이상 한 사람들에게는요 2월 16일 살 먹고 되겠다 야 진짜 그렇죠 한 생을 교단에 선 사람들한테 차려지는 돈이 있어요 그게 되게 많을 것 같죠 되게 작아요 4월 15일날마다 그 나오는 돈이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 그때 받던 돈이 한 6만원 정도 그때 북한 돈으로 그래도 그거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쌀로 치면 쌀로 치면 그때가 이제 쌀 가격이 안 됐을 때 쌀 가격이 그래서 그거를 치면 그래도 상당히 많았던 돈이길래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도 요리 떼고 조리 떼고 또 안 줘요 네 뭐가 되게 겁나 많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하느라고 난 그때 그 선생님들을 누가 먹여살려야되요 학생들이 먹여살려야되요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먹여살려야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사는 애들은 잘 챙겨주고 못사는 애들은 그냥 뭐 당연히 개무시해 버리죠 무시하는거죠 개무시지 그냥 벌 세우고 그다음에 과외학습도 안 시키고 그다음에 뭘 추천할 때도 안 해주고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반장 되거나 뭔가 학급 반장 부반장은 학급 반장은 공부를 잘하거나 부반장은 뭔가 이끌어간 능력이 좋거나 요런게 애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거든요 반장은 무조건 공부 잘하는데요 근데 북한의 반장은 뭐예요 힘쓰고 잘 살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쵸 돈도 많아야 되고 돈이 있으면요 무조건 학급 반장이에요 이렇게 또 그런 것이 있었구만 네 북한의 의미의 고육과 우리나라 남한의 의미의 고육을 같이 오늘 얘기를 해봤고 또 그다음에 주제 또 남녀 평등권이라는 것도 한국과 북한이 존재를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또 우리 언니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라요